올해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는 코로나19 여파로 대폭 축소돼 간소하게 치러집니다. 제41주년 5.18 민주강쟁 기념행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7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5.18 민주광장에서 다양한 문화, 예술 공연으로 구성된 전야제가 펼쳐집니다. 특히 전야제에는 다수가 밀집하지 않도록 미리 초청받은 시민 99명만 참석한 가운데 치러지고 참석하지 못한 시민들은 온라인으로 공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 미얀마 민주화운동을 지지하기 위한 행사와 5.18 정신계승을 위한 국민대회 등이 계획돼 있지만 축소 운영될 예정입니다.